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짭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, 식이섬유 및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아몬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, 단일 불포화, 지방산,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어류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 마이너스 9를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고구마는 식이섬유, 비타민C,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시금치는 식이섬유, 비타민C, 비타민K,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검은콩은 식이섬유, 단백질, 비타민B,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